자꾸 뭐 이상한 얘기 들어가지고 이상한 글 쓰려고 그러지만 오늘 어디 보니까 뭐 나한테 무슨 최후 통첩을 했다고 오늘 또 신문은 주적 떨어졌던데 잘됐다고 그랬어 그 뉴스 보고 자꾸 말을 만들어서 자꾸 자꾸 내면 서로 괜히 기분만 나빠지니까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지 말아요 나는 밖에서 돕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만천히 나는 밖에서 돕겠다는 얘기 한 적도 없어요 나는 내 입장을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내가 더 이상 물러나질 않으니까 그건 뭐 알아서 해결하면 알아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거지 내가 동일하게 내가 딴 얘기하지 않아요 안 되겠다 시간이 가는 거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거 지켜봐요 라고 fosse damit 해결할 있어서 해결할 준비 해결할처리 해결할 lightning 해결 감사합니다.